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총선이 8일 남았지만 사실 2일 3일 4일 5일 4일 남은 거네요 사전투표일이 제가 여러분께 거듭 말씀드렸지만 사전투표 투표자 수 투표율이 나오면 대략 이제 의석수까지 다 예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한민국 선거는 사전투표율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 모든 결과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일 정도 남은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일단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절반 절반 정도 나눠 가지고 절반 정도는 시사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그 이후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를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투표가 이제 카운트다운 이 시작이 된 겁니다. 2일 3일 4일 5일 그러니까 양일 간 실시가 되니까 이제 한 4일 정도 선거일까지 4일 정도가 남은 거고 역대 선거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현행 사전투표 제도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냥 사전투표율 사전투표에 몇 분이나 참가했는가 이 부분을 이제 그게 이제 선관위가 발표를 하게 되면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몇 분이 오셨는지 실제 사전투표일을 국민들이 전혀 모르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일 발표 사전투표일이죠. 그걸 보게 되면 대략 이제 의석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표가 얼마만큼 이동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다 예상이 가능하죠. 그 이제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기관인 pmi라는데 한국경제신문이 이제 의뢰를 해 가지고 문자로 답변을 받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기존 여론조사 결과 그러니까 전화응답이나 아니면 ars 같은 경우는 응담들이 뭐 3% 5%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요. 그런 여론조사하고는 현저하게 이제 차이가 낫지 않습니까. 그거를 강성 야당 그런 지지자들 항의 때문에 열심히 중앙선관리위원회 산하에 열심히 해서 공표를 하지 말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전투표 방식을 사용하든지 간에 모집단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오차범위 내에 그런 사전투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동안 이제 의심해 왔던 많은 분들이 의욕을 삼아 왔던 이 여론조사가 마사지가 된다 여론조사를 만진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조금 더 이렇게 힘을 더해 준 그것이 바로 이번에 체론 방식으로 시도한 pmi하고 한국경제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상한 바가 있지만 윤 대통령께서 이제 총선을 코앞에 앞두고 난 다음에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고소해온 그동안에 이제 방침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런 기대를 가졌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선거전에 뛰어단 그런 여당의 후보들도 민심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증가 문제 기존 그런 정원에 비해서 한 67%를 급작스럽게 올리는 방안이기 때문에 어제 여러분들이 다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보셨겠지만 그냥 여지는 열어뒀지만 전혀 크게 돼서 본인이 한 아주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오늘 아주 간단한 그런 수식을 사용해 가지고 에코노미스트 입장에서 2천 명을 고집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그리고 대통령이 근거를 두고 있는 소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극우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를 대상으로 한 그런 주장이 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가 이 문제를 제가 오늘 한번 간략하게 여러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댓글을 보게 되면 많지는 않지만 아주 소수지만 왜 의사들을 대변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시는데 일단 내가 경제학자로서 대통령의 주장을 이해를 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대통령이 아주 치명적인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 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의료 제도라는 것은 탈원전 정책과 달리 전 국민의 삶에 바로 직결탄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양심상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천 명 고집에 대한 부분들도 오늘 여러분들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국의 많은 분들이 지적인 활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현안에 대해서 본인이 극렬하게 찬성을 하거나 반대할 때는 그게 왜 그런지라는 부분을 스스로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져보도록 도와주는 의미에서 제가 2천 명 고집이 갖고 있는 치명적 문제점 그리고 위험성을 간단한 것으로 정리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든 간에 윤 대통령은 지금 후보 입장이 아니고 선거를 치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를 잘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힘당의 후보들이 현장에서 상당한 그런 역풍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한번 그러니까 상당히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 과제 가운데 하나가 의과대학 정원 문제거든요 물론 제가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을 완전히 설득하기는 힘들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왜 언급하는가 문제를 여러분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담화를 보면 대통령이 전혀 기자들 질의응답을 안 받았거든요 대통령이 정확하게 상황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일인 거죠 그냥 읽지 않습니까 그냥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를 우리는 경험이 많으니까 보고 알지 않습니까 그냥 대국민 담화문을 들고 와서 읽고 질문을 일체 받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잘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면 답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게 흔히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자 이야기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냥 엎어지지 말고 누구 좋아하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특히 후반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에 대한 그런 최신 트렌드뿐만 아니고 실생활의 생성형 ai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정리정론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도 이런들 잘 이렇게 소화를 하셔가지고 이런 지식을 가공해서 활용하는 부분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